이번엔 식혈관련소가 나온거 같아요? 응? 식혈관련소 아 예 이거 애니메이기 좀 확대했는데? 이거 리메이크 이번에 되는거 같던데요? 일단 리메이크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지도 않아갖고 가야 알죠 국내엔 만들었는데 이 중고고고고고는 그 어수관련소 아니 왠지 국내도 정식계몽 할거 같아서 어디선가 들고 올거 같은데 여기가 어느정도 있을거 같던데 두꺼우도 갈거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혈관련소 여주는 나올거 같은데 라구 어 라구 오프링도 되게 잘 뽑았던데 오프닝이 진짜 있어요 응 여기가 지금 눈에 가서 절대로 안 넣었어요 너무 귀여워 원래 라구가 문역할 때마다 무지개 머리 아 무지개 시장으로 머리카락 머리카락 변하는 거를 살펴봤는데 그때 장례는 독도연이 없어서 흔들어가지고 네 응 영어는 그냥 다 독도연이 되니까 원내병물을 구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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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에 이런거 좀 구하러 응 응 응 응 응 응 으 і 응 이제 슬픈 ò